자 이쪽에 위등이 들어오지 않고 있구요 샤시 속에, 샤시 속에 위등이 고장이 나서 오늘 북한의 배터리집에 가려고 합니다 제가 단굴로 다니고 있는 배터리집에 비 오는 날 불이 들어오지 않더니만 하면 결국은 도장에 난 게 맞네요 위등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밝게 부시나야 되는데 현재 샤시 쪽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전체적으로 길이 한산합니다 오늘 위등 때문에 방문할 곳은 북한의 굉장히 유명한 장인으로 알려진 폭증 배터리입니다 지금 마당에 차가 없기 때문에 제 차를 끌고 와서 여기다가 넣도록 하죠 여기는 북항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이상이 너무너무 유명하시기 때문에 오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 ... ... ... ... ... ...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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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